첫 키워드는 아시아나 새 주인입니다. 금호그룹이 아시아나를 포함해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통째로 매각한다고 합니다. 박사님, 아시아나의 새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 아시아나의 M&A, 아시아나를 누가 살 것인가가 세간의 경제계의 아주 핫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한때 저 잘나가던 회사가 왜 저렇게 적자투성이가 돼서 매물로 나왔느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쟁점이 왜 망했느냐. 망한 건 아니지만 왜 저렇게 회사가 부실화됐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요인을 다른 기업의 교훈 차원에서도 한번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나는 사실 우리나라 제2의 국적 항공기구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88올림픽을 명분으로 사실상 특혜성으로 주어진 제2민항이었어요. 사실 국가의 면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 결코 이렇게 적자가 날 수 없는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나 비슷한 기업인데 왜 저렇게 어려워졌을까. 그것은 아시아나를 인수한 금호가의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던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금호의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을 키우겠다는 이유로 대우건설, 대한통운 이런 걸 잇따라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인수하려고 무리수도를 두다 보니까 풋백옵션이라는 것을 남용을 했습니다. 풋백옵션이라는 건 주가가 떨어지면 금호그룹이 대신 사준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풋백옵션을 걸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사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를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나가는 아시아나가 항공업에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고 이미지도 좋았는데 그룹에 뒤치다 끌이하느라고 저렇게 망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재벌 경영의 하나의 시금석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산업은행은 뭐 했느냐. 산업은행이 결국 빚을 7조가량 채권은행들이 합쳐서 7조 원을 대해주면서 왜 제대로 자구 노력을 보장받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산업은행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산업은행은 모든 것이 아시아나의 잘못이냐. 자기들은 감독관인 양 빠져있지만 채무가 7조까지 늘어났는 데는 산업은행의 책임도 크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5천억을 또 대줍니다. 산업은행 또는 국민의 세금이고 바로 예산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 경제계 일각에서는 채무 형태로 대주지 말고 유상정자 형태로 하라. 그것이 가진 자, 그러니까 책임, 규책사유 경영진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도 한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문제는 이 아시아나를 과연 누가 사할 것인가. 지금 세간에서는 아시아나를 SK가 사느니, 롯데가 사느니, 한화가 사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아시아나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SK나 한화, CJ 어느 쪽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수 자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인수의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SK, 한화, CJ가 거론되는 것은 정권 거래소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하나의 분석에 불구한 거예요. SK가 최근에 제주항공 출신의 한 임원을 발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나항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SK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하기 위해서 항공사 인력을 데려간 것이 아닌가. 이런 루머가 나오게 된 진원지가 되었고요. 또 애경, 애경이 제주항공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제주항공은 LLC, 저가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애경이 아시아나를 먹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롯데는 면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세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항공사를 먹는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잘 없는 일이에요. 또 한국화역은 한국화역이 항공 방위산업을 하면서 비행기 항공 엔진을 좀 만듭니다. 항공 엔진을 만드니까 항공사를 할 것이다. 미국의 보잉사가 많은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항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죠.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기구,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빚이 7조라는 것이에요. 저 한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순간에 그 그룹의 부채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건대 시장에서는 끝까지 각 재벌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할 거다, 눈치보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채권단은행과 아시아나 금호그룹을 향해서 빚을 탕감해달라. 빚을 탕감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채무를 추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 축자 전환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가가 추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호그룹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인수가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다. 물론 인수는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인수가 몇 년 걸릴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바로 그런 면에서 세간에 SK가 산다, LG가 산다 또는 롯데가 산다라는 것에 풍문의 힘을 입고 1위 1비하고 투자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 사태는 한국 경제의 정경유착의 문제, 재벌가의 일방적인 경영, 그 다음에 채무의 위험성, 이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산 경제 교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나와 같은 다시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시아나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